어떡해? 너 완전 할인이네? 제가 짜놓은 덱입니다. 제가 짜놓은 덱입니다. 초보...초보 여러분을 위해 이 돌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덱들이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덱들이죠? 할인이덱입니다. 일단 얘네 깨야 되잖아. 마음의 눈이요? 얘 컴퓨터야? 얘 컴퓨터야? 사람이야? 근데 아이디가 섀도우드래곤이야? 이게 뭡니까? 오케이 고통 뺐스. 벌럭이야. 나 이런 카드 쓰니? 나 이런 카드 쓰니? 할인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이 핫스톤을 시작해보아요. 지금까지 핫스톤을 하는데 어려웠던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보아요. 확실히 느리다, 유럽서버가. 유럽서버가 느리다, 렉이. 시작하는 할인 여러분을 위해 제가 선물을 드리겠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저거 있어요, 저거. 오리지널 카드팩. 오리지널 카드팩이 있는 부채가 있어요, 부채. 이 부채를 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코드를 등록하면 여러분도 카드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야, 이거는 렉 때문에 확실히 이거 빨려야겠다. 핫스톤 홍보방송 여러분, 저와 같이 핫스톤을 즐겨보아요. 야, 이제 컵테일 하려고 카드팩 까야되요. 투기자기자. 설마 용숨결 무력 같은 구호 카드를 쓰진 않겠지? 코드 제한이 10개인가 될 거예요. 되게 좋아보였나 보구나. 하지만 넌 이미 킬각인걸? 체력회복을 안하면 넌 죽었단다. 넌 이미 죽어있단다. 자, 할인위를 제압했다. 와, 전사가 2레벨이 되었어. 띠용 대전모드에서 3번 게임을 완료하래. 어느새 하냐? 하아, 지금 정리하러 가고 조용하단다. 진짜 잘 안된다. 잘 안된다.